동대문구가 주민 생활반경 내 위치해 인명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수목 처리에 나섭니다. 지원 대상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과 보행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, 강풍,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이며, 안전사고 발생과 피해가 우려돼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단, 20세대 이생 공동주택이나 단순한 해가림, 모기, 병충해 발생 사유 등 위험수목으로 보기 어려운 수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원본을 동대문구청 공원 녹지과로 제출하면 됩니다. 현장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, 무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올해 확보 예산 5천만 원 소진 시까지 처리 지원할 계획입니다.